한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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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구 아아 이거야! c** 이거야! ㅎ 오빠 말해봐 아아 많고많은 많고많은 내가 제일 잘났지 이래도 안넘어올 많고많은 또 바루스네 아 이게 바루스가 많이 나와 지겹게 이쪽이야 오 잔나가 머플 봤다니 보니까 원래 1렙 4렙 왕 2렙 왜 3렙 1렙 2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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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렙 4렙 적중률 아주 만족스럽고 잘했다 잘했다 못 잡겠는데 이거? 안되겠다 아깝다 잘했어 잘했어 점화해서 잡은거지 원딜 서포트 교환인데 아이씨 깜네 진짜 팔고 팔고 이것도 팔고 이거 사야지 이걸 로밍 가가지고 상대 멘탈을 공격하네? 야 이거 갱 한번 하자 솔직히 이거 갱 한번 하자 이거 이거 솔직히 갱강 나왔다 이거 무조건 나왔다 이거는 그냥 빼야돼 빼야돼 기록 어 잘피했다 잘피했지만 사망 누누가 정글 끝까지 안쳐먹고 바로 왔으면 되는데 갱강이었는데 방금 아이씨 나 원래 상대가해 아 뭐 이게 이게 이렇게 안 먹어진다고? 아 미드 2렙 차이나 응 판타운이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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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미야 설마 아리가 5레벨로 내려오겠어 설마 설마 쒸바.. 설마 무빙 이상한데 얘네? 설마 인데? 무빙이 존나 이상한데? 완전 설마 인데 이거? 뭐야 이걸 몸으로 막는다고 이즈리얼 큐를? 막아봐 계속 자 집 갔다 올게 탈루 푸쉬 푸쉬, 압박하자 압박하자 뭐야 이게, 얘들도 약간 이상한데? 갱하는 게? 갱하자 뭔가 와가지고 망가, 그 뭐 바텀 급하게 해가지고 라인만 망치고 가는데? 그니까 아, 되게 이상해, 거둘리네 승률 0%라는 거죠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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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더하다 0%, 0%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음 집에 안가다가 제대로 봉변당했네 근데 이게 정상이긴 했어 왜, 여태까지 안온게 이상하긴 했어 계속 이득보는데 호라카 막 계속 자연재생해가지고 힐 계속 주는데 누누가야 좀 이상해 오오오, 길막해, 길막해 흐흫 아, 이 까비 길막해 흑 가오부리는 애들은 탁 죽여줘야 돼, 그냥 흐흐흫 흐흐흫 어? 흑 흑 흑 흑 흑 흑 미드 가자, 미드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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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괜히 도와주러 가나가 오빠 물려놓고 미드에서 좀 내 힘을 보여줄 때가 아닌데 오빠 빡겜 하는 기분이 너무 웃겨 빡겜 해야지 이즈렬의 신이 되겠어 어어 쟤가 나 꼬셨어 아하핰 내가 쟤가 나 꼬시길래 내가 피했는데 닐 꼬시네? 어어 나 꼬심 오사칭 다 번지는대로 맞아 이새끼는 집 갔다 와야겠다 이거 빨리 한 번 더 밀고 나 텔로 갔다 올게 텔로 2d 컬 이리로 와야겠다 음 첩할까? 얼굴은 가야겠다 타 타 타 공 타 파아 파아 와 누누 승률 생기겠는데? 어딨어? 어디로 팀이 이렇게 잘 튈 수 있지? 어디야? 어 이럴수가 어 이 새끼 뭐야? 에타타타 스킬 어 이 새끼 아 씨 씨 씨 씨 씨 씨 플래시로 넘어간거야 혹시 여기 이렇게? 야 씨 시야 흐흐흐 음? 바르스 녹글이야 미드 농성하는데 왜 다 아나 아 이거 와야지 임마 애들아 야 이거 와야지 게임이 끝나지 어? 나만 계속 견제하잖아 야 이거 뭐해! 어? 미드 3명이서 계속 저러고 있는데 우리 팀들 딴 데서 뭐해! 뭐 하는 게 없어 어? 심하지 않습니까? 네? 에클린의 영혼 무덤을 탐사하던 때가 떠오르네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아 이거 피했어야 되는데 술통 아 나 진짜 됐다 베인 보여주나? 미니언 2대 베인 보여주나? 보여준다? 보여주나? 베인? 아 까비 아 미니언 2대 안 때렸으면 다 잡았겠다 0킬 2dc 베인 베인은 망해도 세 응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여? 야 미드 이렇게 해주는데 왜 이렇게 아 이렇게 못 끝내니 얘들아 어 신발을 올려 써야 되는데 풀쿨 가면 됐네 막 안심 가야겠다 이거 밀자 얘들아 적당히 하고 어 풍 아깝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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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뒷놈이 헉간데 이거 아 아! 비전 쿨! 이거 비전 아! 바로 썼으면 비전 들어가.. 아! 다 잡는데 카이팅하면 아아.. 아아.. 존나 알받네 야 후방 갈수록 승산 없어 너네 이질열이 훨씬 좋아 후방 가면 너네 조합으로 이질열을 못 잡아 내가 지금 장난치느라 수은 안 올리고 있는데 너네 수은 올리면 끝나 그냥 어? 싸이 사슬 아리묘 바르스 궁 끝이야 그냥 풀면 어? 너네 궁 한대에 날라가는 피를 생각해봐 봐봐 바르스 피 빠 어? 어떻게 이길래 어떻게 이길래 어? 후반이 없긴 해 너네 지금 쓸데없이 자꾸 막 어? 하지말고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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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Q 다 피했어 두번에 와 개구조네 저 새끼 와! 씨 플랫트웜 아리장인 다 지난 점 인정한다 내가 와 와 와 오수네 오수 인정 인정 어 바론 치나? 이거 원래라면은 애들이 1인분만 했으면 그냥 금방 끝나는 게임인데 애들이 진짜 못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아 진짜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리 저새끼 왜 이렇게 나아 개 아아 아리 저 큐 맞았음 이 새끼 왜 이렇게 잘 튀지 아리 누리지 말아야겠다 아 아리 멘탈 나가게 하네 아 아리가 멘탈 존나 나가게 하네 아이씨 이게 뭐야 절대영도 씨발 절대 절대영도 두개 절대영도 죄송합니다 잘하긴 한다고? 고맙다 야 고마워 너도 임마 플래티넘 탈출해야지 괜찮아? 오 야 야 잠깐만 야 이 새끼 고수인데? 야 아리 이 새끼 존날밖에 안해 진짜 와아 아 연속 세 번 죽은거 아냐 나? 아 열받아 아 저한테 다 좋네 삶의 인정 야 판테온 방금 카이팀이 뭐 여러모로 좋았다 와 판테온 야 이걸 만드네 와아 와 판테온 만드는거 봐라 야 잘한다 저 친구 야 판테온 만들줄 아는 친구네 아 이거 궁 날아가유 궁 날아가유 아무것도 안맞았어 그러게 야 끝내지 마바 나 딜좀하게 하지마바 끝내지 마바 하지마바 누누야 아 이 새끼 존나 잘못한 이 새끼야 심리에 집착은 제일 심하네 어? 진짜 안 끝내고 싶었는데 아이씨 진짜 존나알받네 진짜 수고했어 주영아 딜량 보네 뭐 1등이지 와아 잔나보다 딜을 못하네 누누갔다가 어떻게 저러냐 어? 잔나 해봤자 뭐 W밖에 더있냐 어? 어? 자